신어로 생명을 뜬다 하는 아샤, 그리고 아시아의 합성어입니다. 생명과 같은 존재로 아샤를 대표하는 그룹이 되겠다. 아샤. 에버글로우의 생명과 같은 존재군요. 우표적일 때와 웃을 때의 반전 매력이 확실하게 돋보이는 그런 멤버라고 하는군요. 웃을 때와 시크할 때의 표정이 정말 팍팍 달라지네요. 자,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 especially for you라는 뜻을 가지고 2019년 가요계의 문을 두드린 박찬 리더 이유양입니다. 자, 아까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봤는데 정말 파워풀한 댄스가 정말 엄청나고요. 자작랩, 그러니까 작사까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싱어송라이프. 아, 유형해서 어깨가 부끄러워요. 하지만 잘 이끌어 나가리라고 했습니다. 48 당시 연습생들이 뽑은 비주얼 센터 1위를 차지한 에버블로우의 유일한 외국인 멤버. 어, 하지만 뭐 한국어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있어요. 자, 점견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비주얼 센터 1위답네요. 네. 어, 다양한 손동작이 특별적입니다. 아, 네. 네,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미 많은 기대와 시선을 흥옵에 받고 있는 에버블로우 멤버들의 컴설타임 이었습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네, Suppose It's Duh.